자 C키부터 찾아서 그냥 A폰부터 그냥 쭉 연습하는거에요. C키부터 멈출때까지 그 다음 F키를 빨리 찾는거에요. 그 다음에 B플러스 찬도 연습하듯이 연습하듯이 B플러스 E 그 다음에 A A플랫 연습하듯이 계속 찾는거에요 그 다음에 찾다가 뭔가 멜로디나 뭔가 생각나면 치는거에요 생각 안나면 저쩔 제꺼라도 카페 하세요 그 다음에 G플랫 그 다음에 B G플랫 G플랫 E E E E D E G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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